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이가 직접 방문해 부모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양육하는 서비스로 가정의 특성과 아동 발달을 고려해 교육하게 되며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시간당 6,500원의 요금으로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